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역설적이게도 한동훈 발언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세 번째 경고성 발언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에는 좀 긴장했을 건데 세 번째 여러분들 발언에서 한동훈 씨와 속내를 완전히 다 노출시켜버린 겁니다. 카드를 갖고 있지 않고. 원래 상대방하고 여러분들 일전을 펼칠 때는 속을 숨겨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다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에서 한동훈 씨가 그냥 자기 카드를 다 드러낸 겁니다. 나는 당신들을 터치하지 않겠다 이야기죠. 선관위 문제에 대해 터치하지 않겠다는 것을 그냥 카드를 보여준 겁니다. 그 선관위가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저 친구를 요리하려면 그냥 여러분들 뭐죠? 대충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만 받아주면 되겠구나. 그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10일 전에 다 등록해라. 등록하면 뭡니까? 본인들이 만든 일은 막 도장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금세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역설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너무나 호재를 만난 거죠. 저 양반이 절대로 우리를 건들지는 않을 거다. 우리가 그동안 해온 선거와 관련된 범죄를 절대 여러분들 해치거나 그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저쪽도 얼굴을 좀 세워주는 선으로 우리가 어쨌든 좀 뭉개다가 막판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양보하는 식으로 폼만 잡으면 서로가 윈윈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 거짓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씨는 얼굴을 좀 세울 수가 있고 그렇게 서로가 합의보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선거 문제가 이미 여러분들 언제 결판이 됐는가 하니까 2022년도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 조작값 기준으로 35%를 조작했고 울산 남구나 기초의원 선거에서 조작값 기준으로 15%를 조작해 가지고 한쪽은 민주노총 출신의 후보를 당선시키고 한쪽은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키고 더불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저는 이 선관위 사람들이 완전히 뭡니까 그냥 전폭적으로 더불당 쪽을 향해 가지고 그냥 줄을 서버렸구나 그다음에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여러 번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는 좀 식상하게 느낄 수 있는 분들 계시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4월 10일 총선 뿐만 아니고 향후에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진행될 것인지 대한민국의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지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인 거죠. 거기에서 선거를 기획한 자 선거 조작을 실행한 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용산의 대통령실 윤 대통령 김기현 전당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수뇌부가 보인 태도 이 모든 것이 바로 한국의 앞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이게 평소에 선거 문제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출판인 최태림 씨가 올린 자료입니다. 서울 강서 보궐조작 입증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 또 지방선거에 김태우 씨가 당선될 때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더블당은 플러스 6.6% 김태우는 마이너스 6.6%입니다. 후보가 딱 두 명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훔친 표 더해준 표가 일치하는 겁니다. 100% 조작을 한 거죠. 좀 부드러운 조작을 한 겁니다. 2023년 또 10월 10일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에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17.5%인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도 17.5%를 더했다는 거죠. 빼앗긴 게 17.5% 두 개 합치면 35% 정도 되잖아요.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가 역대 사상 최고치의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5%라는 표를 이동시킨 선거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입증자료로 내놓은 겁니다. 그다음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얼마나 집어넣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가 보시게 되면 진교훈 씨가 7만 4,200표거든요.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확보한 유령 사전투표자수 3만 7,771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과 1년 만에 시행된 선거에서 사전투표자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다 쑤셔 넣어주는 선거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모두가 다 침묵한 겁니다.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4월 10일 총선에서 그냥 알아서 조작해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뭐 꼴리는 대로 그냥 다 조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최태림 씨가 여러분들 만든 이 자료는 정말 압권입니다. 복잡한 설명 없이 그냥 사전투표율 7.29% 정도 여러분들 조작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3만 7,771% 전부 다 뭡니까 진교훈이 함께 다 더해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보궐선거는 우편투표가 없으니까 여기에 7만 4,200표의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고 가짜 3만 771표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이런 조작을 역대 사상 최고치의 조작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조작규모가 35%입니다. 4.15 총선은 25%입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여러분들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냥 닥치고 그냥 막 쑤셔 넣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작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2023년도 4월 5일 보궐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다음에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그게 피크가 그게 본때를 보여주는 여러분 사건이 4월 10일 총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으면 되겠다고 이렇게 잔머리를 굴린 겁니다. 안 됩니다. 못 막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엄청난 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선거구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딱 맞춘 겁니다. 3만 7771% 딱 집어넣어 가지고 뭐죠. 위조 투표가 전산조작이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궁합이. 엄청난 조작을 한 거죠. 조작은 언제 밝혀졌냐. 그냥 4월 11일 날 새벽에 다 밝혀진 겁니다. 그래도 꿈쩍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표를 얼마나 쑤셔 넣었는지 2020년 지방선거에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49장이 있었는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87.9장이 쓴 겁니다. 표를 얼마나 쑤셔 넣었기에 관내 사전투표를 얼마나 때려받았기에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1년 전에 49장이 있었는데 당일 투표 100장당 관내 사전투표가 87장으로 늘어난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선거가 발생했는데도 모두 다 침묵한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침묵하고 국민의힘도 침묵한 겁니다. 그때 이미 승부가 끝댕된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거기에서 이런 약간 착실을 일으킨 것이 최근에 한동훈 씨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발언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더라도 투표지 이미지 뭡니까 따 가지고 사용한 건 얼마니 가능합니다. 핵심은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지 못하면 또 집어넣는 겁니다. 또 집어넣으면 대피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번이 너무나 절박합니다. 절박한 사람들한테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가 여러분 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 보면 늘 우익진영은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늘 다룬 주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태림께서 최태림 출판인께서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여러분 보시려면 최태림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를 딱 보니까 이 자료는 앞건이네요. 가짜 투표지로 3만 7771표를 김태호와 함께 한 표도 안 주고 3만 7771표 가운데 이러면 3만 770표만 진교훈 더블당 후보한테 넣고 한 표는 김태호와 함께 주든가 3만 7771표까지만 전부 를 진교훈이 함께 더해가 그러면 진교훈 후보가 진짜 받은 표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7만 4200표 빼기 3만 7771표 를 하면 진짜 표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표는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자들이 진짜 던진 겁니다. 개판 개판 이런 개판을 보고 한놈은 엄모라냐고 한놈은 깔아뭉겨 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항상 당하고 항상 당하고 난 다음에 뭐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하죠. 다음은 없어요. 다음은 다음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우둔하면 여러분들 선거를 9번이나 도독질 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사람이 사기를 9번이나 당하고도 뭡니까 다음에 봅시다. 어떻게 다음은 봅니까 가장이 밖에 나갔으면 사기를 9번 이러면 당하면 같이 살겠습니까 집사람이 못 살죠. 아주 멋진 그래프네요. 그러니까 꼭 같은 문제를 접근하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주니까 그래서 항상 다양한 분의 의견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확실히 뭐죠 4월 10일 날 그냥 손댈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씨가 등장해 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어라 그렇게 해서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보니까 뭐죠 한동훈 씨가 알아 가지고 지가 갖고 있는 카드를 다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절대 너가 문제는 손 안 댈 테니까 난 우리 절대 의심 안 한다. 절대 의심 안 하니까 그냥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찍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선관위 관련된 그런 홍력 갈등 과정을 보면 선관위가 오히려 안심할 수 있는 안도의 한숨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